롬 잠원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하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하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하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를 위한 자리가 다 있다고 하네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명예롭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알아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누리던 우리들의 되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나눠주고 사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